으 자산하시고 여주가 아마 지옥구이신 현재는 아마 예비어 국회인이신데 그래도 훌륭한 외국 아마 우파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체 공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회관과는 그런 상관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투자했을 때 불법 사기 탄핵으로 마크네 대통령 우주의 석권을 투자했던 분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마크네 대통령께서 사는 복권들이 쓰고 이제 국민 앞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마크네 대통령 여기는 이제 복권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복권이란 뭐 영의 예복이나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크네 대통령이 좀 간질파라는 것이 여러분이 자산하시고 책에 얼마 전에 발견된 책입니다. 그림은 아무개나 의장입니다. 책자의 보면 언젠가 언론도 확인되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모습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크네 대통령이 이런 어떤 진실 드러나는 그날까지 투자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우리 매사기 타행인과 복권이란 집중의 법이 오늘 주체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의일 대표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구현한 말씀은 최근에 조세로 기자 출신 아주 낭냉이 같은 제보시기가 본 유튜브에서 아주 마크네 대통령 측은 아주 혐포 없는 무슨 치명적인 병을 얻은 것을 보호져야 해가지고 저에게도 수많은 치료나가오고 이렇게 메신에씩 돌아다니는데 절대 마크네 대통령은 좀 건강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또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고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2월 초에 나오시고 있는데 왜 보름 연장이 되느냐 여러분 물론 치료가 중요합니다만 나오시고 가실 데가 없어요 2월 초는 낭몰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그 집을 누가 뺏어갔어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검찰총장들 그걸 집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나오시는 건데 공평하게 치명적인 병이 있는 것 치면 아주 우리 자유가 시민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육암을 박시합니다 오늘 토론자가 나오신 여러분께 많은 기대와 좋은 말씀을 시키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정의 병원에서 이끌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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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어로 이끌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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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이끌어로 이끌어로 이끌어 이끌 multitude Santiago 아마 여기 나오신 분 중에는 대부분이 지난 6년간 아스팔트같이 싸우고 지금은 각 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네 분의 토론 발제자분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한에게 한가하다 나름대로 보통을 당하신 분이고 다 앞장서서 투쟁을 했던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발제하고 뭘 하는게 좀 여러분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네 분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830만 해외동폰물을 노리고 전국에서 이 현장을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나오신 발제자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 진실에 대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각 정당의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명예를 밝혀드려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수는 안 채셔야 됩니다. 진짜 안 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발제자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신 분들을 이제 오른쪽 번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걸려있는 걸 보고 욱해서 뛰어가서 그 누드화를 땅바닥에 핑계쳐서 파손시켰다고 해서 이놈의 정권에 의해서 고발까지 당하고 벌금까지 내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담고 계시는 우리 신동복 해군 제동력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주도적 한가시고 또 국보를 이끌었던 주의공이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를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 나라를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게 돼서 직접 이번 20대 대선에 출산표를 던지신 우리 체대집 부모님이십니다. 자 좌측편으로는 여러분 뭐 두말할 필요는 없을 텐데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고도 이놈의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도 참지를 못해서 이거 거짓말 가짜 요소를 퍼뜨린 언론을 상대로 또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권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힌 주인공 미디어치의 변이제 봉운입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 일찌감치 복권운동법을 만드셔서 지금 5년 6년째 폐순한 6년째인데요. 직접 투쟁하시고 또 세미나도 하시고 다양한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앞서 우리 정일 본부장입니다. 자 원래 이제 이 세미나의 공식 절차는 발제를 하고 그 발제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목표점을 찾아봤는데 오늘 이제 신동국 이제 제동객께서 어 4시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미 사전에 저출된 이제 발제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책자에 어느 정도 수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내용들도 아마 이제 발표 중에 할텐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신동국 제동님의 먼저 원래는 이제 토론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토론을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마이크가 이제 제동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운송본부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이크를 바꿀 수는 없고 요 마이크 사는 마스크만 바꿔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론자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게 되셨는데 자전상 캐치기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발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일 부문자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복군운동본부 상임 때 이제 벌써 3년이 되셨는데 상임 큰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체제 정보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개인에 대한 탄핵이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쉬어가지고 거의 최소한 제 생각에는 G5급의 자유통일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제일 진제 정권이 탄핵의 공작을 주민 장롱제 탄핵을 반드시 규명해서 바로 씌워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중화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맨 마지막에 제 발진문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산 김정은 김정은이가 사실은 지령한 건데요. 이러면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이게 지금 분명 동북 자파 시력이 전동해가지고 촛불 행위 이거 해가지고 광문해 그거는 김정은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세습 독재 전체주의 공산정권의 지령에 따른 자파 행위였다. 거기에 급자파 당국과 시력이 놀아가는 거다. 뿐만 아니고 기회주의 보수 시력까지 동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이 김정은 지령에서 일사군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야말로 탄핵이 정방세차처럼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발이 되어가지고 6일만에 여러분 이게 12월 9일날 탄핵이 발이 아니 9일날 초초안이 의결됐는데 딱 발이 된 지 6일만에 초초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의사가 높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무명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정치적 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치의 이름을 믿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초한 거는요 모든 게 조작되고 일회적으로 이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당일은 심지어 주심재판관 현재 근성동 당시 탄핵소초위원장이 가지고 간 의결됐고 코치라 이거 그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 코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조사가 수사가 되고 이게 법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네모제 같은 거는 근제법에 51주에 탄핵소초 사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코치와라 근성동 당시 멋대로 고쳐가지고 탄핵소초위원장 자체를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심의어결제자를 거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개인이 고쳐서 국법재판소 강일은 주심재판관에서 갖다 준 겁니다. 그게 또 현재는 이게 탄핵소초 의결서가 호동연골에 안 맞으면 각하시키면 끝입니다. 이거는 탄핵소초 안 줬다 의결서를 국회를 돌리면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임의로 자유적으로 의결서를 고쳐서 국법재판소에서 탄핵실파까지 한 겁니다. 이게 정법성이 완전히 개조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볼 수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아시더라도 원래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의 그런 상태에서 국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리가 밀어붙인 거예요. 이거 이 자체가 저 위법이에요. 위법. 그리고 구인이 아닌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심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 내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예가 있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국회하고 따고치는 고소들처럼 해가지고 2017년 2월 27일 심의를 종결했죠. 왜냐면 배논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계속 일에 제대했는데 배논인들 배논을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럼 27일 심의를 일반적으로 종결하고 3월 10일날 하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흑법재판소법 때는 그 38주에 180일에 심판죄이 명치되어 있어요. 근데 180일에 반도 안 치운 상태에서 무엇에 쫓기듯이 대통령 박존회를 사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폭금이다. 그러면 언론 언론도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사 할 때까지 주정도로 삼게 지금 언론 보도예요. 언론. 언론에 도도됐다. 보도됐다. 근데 언론은 보도가 대부분이 가짜 다 지금 대표적인게 변해진 대표님 계시지만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재손실 국적문영 태입국 제목하에 보도를 한게 이렇게 탈핵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때 제시한 증거가 재손실이 사용했다는 개명해서 최승훈 씨인데 태블릿 PC를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태블릿 PC가 최승훈 씨 아니에요. 최승훈 씨 태블릿 PC를 가진 적이 없고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없어. 그리고 본인은 태블릿 PC 다 사용할 필요도 없어. 이게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꺼라면 돌려줘라는데 검찰에서 뭐라고 그러냐 최승훈 씨 어 최승훈 씨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아니 그럼 이게 뭡니까 검찰은 결정적 정보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구속까지 시킨 정보부 자체가 아 이런건 아니요. 아니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문명국에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한 진행에서 이게 판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2016년 2월 11일이 무슨 일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선 국나를 캐시했고 그랬어요. 왜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말하자 도발을 하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인구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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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했는데 방황대시 또 건강관내 건강사리도 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계속 문단이 딱 표시를 하니까 김정환의 비장함이 완전히 도발이 될 거였어 도발이. 김정환이가 그냥 대성용단에서 돈 돈 돈 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아니 그거까지 했는데 밑에 핀목들한테 선물도 주고 말이지 부치 자금으로 썼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지 전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오를대로 올라가지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쭉 그 2010년 10년 사이에 딱 해지는게 증가가 나오는데요 그전에 뭐 난수방송도 제기하고 난수방송이라는게 뭐냐면은 야영국에 침투한 북한 소중간첩에 진행되는게 난수방송 아닙니까 그거를 몇십년도 안했어 그걸 재기한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내에 활동하는 고중간첩들을 막 균동을 하고 활동을 막 재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 10년 사이에 뭐라 했냐면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체력의 균동을 분시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은 힘있게 걸려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대학원생이 그때 우문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대로 진행될까 북한 노동신문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대로 진행될까 그냥 북한이 진행한대로 된거에요 그다음에 북한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특권 박근혜 특권 이건 완전히 음료체를 맞춰가지고 문재인 전국자파 세력의 금융합계 맞춰가지고 북중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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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다 지은거야 그리고 마녀사냥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어 탄핵광품을 몰아붙여서 성전성동을 해서 박임철 특권이 그를 충실하게 일행을 하고 그 밑에 특권수사팀장이 누구였냐 하면 윤석열 동사 그 신문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탄핵정변에 그냥 그 저 하폭하시니 하폭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45년을 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이제 특권수사팀장에 그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영전을 하고 다시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 퇴임 3일 전에 아 짐하나 이런거까지 동네구청한테 팔아버렸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칠이 없잖아요 그거 누구야 되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퇴임 퇴임 그 탄핵감봉 속에 아까 말하고 우리 손상댕 사회장이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바 국제인 그림이 국회에서 5일간이나 1층 로비에 전시됐는데 국회의원 3명이 그 근무하는 공간에 전시됐는데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 가서 이 그림을 떼야된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 가서 언론에서 사회됐다는 그렇게 심지어 문재인까지 이건 아주 민망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그 전시회에 주최한 교차하고 이 단지 민주당에서 전시 6개월에 징계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포함해서 아 승부도 간다 그 말은 2층에 왜 지나다니면 그게 그게 있던데 한 사람도 상의 한 사람도 저 저도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 국회의 행사에다 갔다가 그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거 선발받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사환학조 다녔단 말이야 그 1월 24일에 제가 사환학조 입교한지 딱 44주년 된 거예요 1973년 1월 24일에 제가 사환학조 입교됐는데 마침 2017년 1월 24일에 재물기고 있네요 여기 사환학조 우리는 안일한 우리의 길보다 나 että 겁난 정의의 길을 간다 왜 외쳐서 왜 외쳐 крас관 쓴 신조 그게 해고사 하나 check 그런 게 아니에요 그룹사 하나 check 공통적으로 매일 외쳐요 우리는 안일한 부회의 빌보라 우리나라는 정의의 길을 간다 왜 참 뭐하냐고 불이 내 앞에 있는 거 지나치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던지는 바람에 제가 하여튼 3년 만 동안 뭐 행사, 민사 난 지금 처음으로 행동도 괜찮지 유치장이 해가지고 하루차 하고 말이죠 하여튼 좀 고생을 했는데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해야 정의를 치킨 거 아닙니까 그 국장들을 얻고 그것이 생각나면요 195년 전인가요? 1895년에 맹성하고 신이 되었잖아요 하필 경북궁 수비대 인원이 300명이 되었어요 300명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잖아요 정원이 똑같아요 경북궁 수비대가 왕융위가 시해되는데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아무도 그걸 안 마시는 거예요 방침에서 방침 똑같은 거야 나라 마이 직제 대한민국의 왕융 수비대나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숫자도 똑같고 하나 행동이 비급하게 일으켰다고 이 대한민국 행동 주소가 그런 게 네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봐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오늘 40일 전입니다 40일 전 이게 대통령 정말 다음 대통령은 중요합니다 저는 넋다니냐로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기탄에 이것을 이 잘못을 규명하지 않는 대통령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왔어요 네 대한민국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런 대통령이 일어난 이 사기탄입 문제 바로 짚지 않았나 나는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예술 후보 나선 사람 이분의 지민 감옥 갈 걸 같습니다 보이죠 스스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죄 만들었던 감옥 보낸지 그렇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의하다는 부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낸 사람이 예 자 왜요 없습니다 이렇게 법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예 그래서 3월 9일 41일 텐인데 정말 여러분들 누구라고 저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야민국 다시 일어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탄핵 바로잡아가지고 그것부터 새로 이런 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략적 지도자 까메 대통령이 3월 9일에 당선되는 소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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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있습니다 예 아요 질문은 나중에 질고 시간 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찌 하실라 으 반드시 제공이 먼저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가시면 저 복부해서 아 예 배달이 순서장 질이 언답을 하다 보면 이 끝에 분이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양의 1주일 사이 향을 제외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박근혜 대등의 간행을 보면서 용서 해야 될 게 있고 용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아래 배정의 블록 하니 갤비프 4 용서에서는 treat 아 familia 아 아 아 아 아 지금 말 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외국민의 외에 지금 있는 다른 62 즉을 응징을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탄핵이 안 된다 이걸 강일은이가 근성동제 얘기했는데 근성동제 못 고치겠다 이렇게 강일은 직접 고쳤어요. 그 고친 상황을 말투가 안동으로 안 펴어요 사실. 이 수정된 상황도 국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거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된다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상급분립국가에서 입법부가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런 불법적 행동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한 놈 뭐 200 몇 십 명이나 그 국민에 의해서 그 탄핵을 보고도 아무 얘기도 못한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 앞에 이걸까지 물어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은 입이 국회에서부터 잘못된 거다.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누더그림 뭐 우리 아마 이쪽에 있는 계신 분들 누구라도 지나가서 다 부셨을 텐데 그래도 해군 제동립이 부수니까 탄핵이 세요. 민형사. 그래서 감옥가서 유치장에 한 1일 정도 있다 왔다는데 여기 우리 변이저 대표는 1년 갔다 왔고요. 저는 보너스로 1년 7일 갔다 왔어요. 자 뭐 이제 가보고 가보고 안가고 이거 뭐 괜찮습니다. 앞으로 갈 10분위 옆으로 최대 대표도 있고 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당에서 내놓는 이 공약상태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게 큰일 났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래다 나라 망하게 생겼구나. 앞으로 정가 10번 정도가 나라를 끌고 가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걸 보고도 희닥거리는 그런 똑같은 국회원들 이 시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각 후보들 쭉 한번 공약상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30년 언론사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누가 가장 양심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지킬 공약을 내놓고 그 공약에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쭉 한다면 제가 옆에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집 후보가 적어도 내가 출사표를 내고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내용이 공약상 안에 오롯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 혹시나 또 토론하다가 기분 좋은 공약이 있으면 한번 한번 보시고 계십시오. 자 우리 체내집 우리 대승후부에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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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板 emergin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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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네요. 자 우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어떤 70대 좀 넘으신 변호사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내가 벌어놓으면 전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짐을 드리겠다. 특정률이 전부다. 이 짐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약간 중소도시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공개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래서 아주 수행하기는 참 여행하기도 좋고 이래서 그게 사실한 게 아니고 거기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는 법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몸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집안체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유튜브를 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그 변이저의 변화 저희들이나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같이 이래 쓰는 바람이 이 기대기들은 처음 봐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 뭐 이규택 선배님이 계십니다만 무슨 불인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고 죽지 살기로 달려내는 기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변이저 대표는 이때까지는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변이저 대표예요. 자 태블릿 PC 뭐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변이저 대표에게 무슨 훈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살다가 진실을 밝혀 있는데 감옥에 잠아 있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꺼지면 내려야 된다 이거 아마 문재인은 이 태블릿 PC의 진실 때문에라도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변이저 대표가 1년간 진실을 밝히고 감옥 살았으니까 문재인은 100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마 이제 바이크를 데리고 많이 강분하실 텐데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상의 태블릿 PC에 진실을 밝히신 장권이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1페이지에 최순실, 최서원 씨 사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최근에 박 대통령이 어쨌든 퇴원을 하시면 국민 앞에 다가가셔서 뭔가 메시지를 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쳤기 때문에 그때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칼럼 두 편을 썼는데 그 칼럼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링크를 지금 프린트가 안 되고 저 빨간 데서요. 이 태블릿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뭐 단순하지만 여러분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 한 두세 가지만 짚어드리고요.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거기에 좀 궁금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3시까지 하면 되나요? 치워보니까 한 3시까지 알겠습니다. 3시 5시 5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사실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거라고 보도했을 때 당시에 JTBC가 들고 있었던 증거라는 건 없었어요. 예 최서원 거라는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갖고 질렀는데 요 사진이 있다고 자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무수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본인 사진 말고 어머니 사진 뭐 아버지 사진 침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인 훈련받은 기자라면은 최서원의 사진이 있다고 해서 이걸 최서원 거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최서원의 숨겨둔 애인이 사실 있다. 그러면은 최서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차라리 본인 거 같으면 못 지르는데 이걸로 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뭔가 공작이 있었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JTBC는 이미 이 당시 태블릿 PC를 입수했을 당시에 개통자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저희들이 밝혔는데 개통자가 최서원이 아니고 청와대의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것을 검찰보다는 먼저 알았습니다. JTBC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우리가 입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개통자가 누구 걸로 확인합니까? 개통자가 진짜죠. 그럼 JTBC 입장에서 딱 두 가지 다 써주고 있었는데 발표할 때 최서원 사진 요거랑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김한수한테 물어볼지도 안 한대요. 김한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한수가 당시 현직 청와대 국장이었는데 당신 지금 그 개통한 태블릿 PC가 저기 최서원 빌딩에 있었는데 당신 거냐 최서원 거냐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그냥 최서원 거라고 질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김한수하고 엮여서 이 도작과 공작에 들어간 거지 우연히 습득해서 최서원 거라는 것은 지금 다시 봐도 성능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 가면요. 이 김한수 거라는 증거를 들으면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를 최서원 거라고 질렀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김한수 겁니다. 김한수가 사용한 건데 김한수가 사용했던 증거들을 없애야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뭐 카톡이 400개가 있었던 게 350개가 사라져 있고 문자가 대량 삭제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대부분 다 김한수가 사용한 증거들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의 핵심적인 게 돈을 낸 사람이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김한수가 돈을 낸 기록을 다 없애버렸어요. 뻔한 거죠. 왜 그랬는지를 김한수가 돈 낸 기록을 없애는데 그럼 누가 돈을 냈냐 다른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낸 기록을 없애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낸 기록을 김한수 내 법인 회사가 자동이체로 냈다고 도착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위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2-2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 위조로 보여요. 왜냐하면 계약서 위조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트리털 보다. 계약서 위조를 하면서 온 계약서에는 없는 김한수 내 회사 마레인컴퍼니 회사에 법인카드를 여기다가 적어넣습니다. 검찰이. 검사가 직접 김한수하고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감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보석으로 출소가 돼 있고 제 보석 조건에 태블릿에서 거짓말 떠들면 다시 구속시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2년 동안 떠들다니거든요. 검사가 저한테 됐다고 전화 한 통 안 와요. 저한테 2년 동안에 조금이라도 제가 거짓말하면 구속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떠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약서까지 위조를 해버리게 될 거고 계약서 위조에 수도 없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임팩트 있게 하려면 5페이지 보이시죠. 김한수가 개통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한수가 개통자가 김한수인데 이게 계약서가 8페이지인데 왜 사인이 다릅니까? 계약서에 이런 사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개통하려고 대리점 가면 한 8페이지 짜리에다가 사인을 한 5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인을 다르게 합니까? 2페이지 3페이지 하고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원래 계약자가 또 있어요. 이게 김성태라고 김한수 직원이 한 건데 위조를 하다가 검사가 실수해가지고 사인을 제목할게 된 겁니다. 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책을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하고 작년에 내 책이 있는데 상사하게 나오는데 이 계약서의 위로가 제가 다음 주에 또 출판을 해요. 이제 1년 동안 더 연구해가지고 태블릿이 어떻게 좋았다는지를 쫙 푸는 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거 지금 다 설명돼 있을 겁니다. 이 계약서 위조하고 이 꼴 돼 있는지. 다만 이 계약서 위조에 검사뿐 아니라 SKT도 개입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재벌사가 대통령을 탈핵시키기 위해서 계약서 위조에 그 당시부터 참여했어요. 탈핵 때부터. 그때 위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SKT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밝혀라 한다며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SKT가 검찰에 가서 설명한 바는 사인이 다른 거에 대해서 두 명이 같이 나타나서 두 명이 사인을 번갈아 살았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계약에서요. 사인이 다르면 그건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 계약서는 절대 SKT 서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SKT 직원이 저한테 인정을 했어요. 이 계약서가 어떻게 SKT 서버에 들어가냐 계약서 사인하는데 제가 지금 SKT에 이 위조된 계약서가 박대통령의 재판은 제출됐었고 재재판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에 2억 원의 성조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갖고 SKT 서버를 뒤지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다만 검찰 고발한 건 이유가 없죠. 검찰도 공범이니까 아까처럼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사인이 다룰 수 있는 건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게임을 끝내려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태블릿의 위조라는 게 지만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썼던 거를 그러니 청와대 문서가 200개 들어가 있겠죠. 청와대 지문이 있었던 태블릿이니까 청와대 문서 20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최선이 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아주머니가 청와대 문서 200건이 들어있는 태블릿을 들고 다니냐 박대통령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어놓은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 되는 거냐 이거는 복잡비 게 한없는 얘기입니다. 지만수가 썼다. 청와대 지문이 이건 다 밝혀졌다. 그 조작은 누가 했냐 검사하고 SKT가 했다. 깔끔하게 끝난 겁니다. 박대 대통령이 박대 대통령이 이제 2월 2일 퇴원 예정인데 퇴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담회를 하신다면 병원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서울성동병원에 기자회견 시스템 다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은 분명히 주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5년동안 저렇게 침묵의 투쟁을 했을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랬겠죠. 네. 그러면 벌써 나왔겠죠. 네. 맞아요. 잘못했다는 것도 그냥 내가 최소한 뭐 사람관리 잘 못했다. 그래서 최소한이 다 해 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어도 나갔을 텐데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진실이 밝혀준다고 그러고 그냥 거의 침묵투쟁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나오셔가지고 결백은 얘기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선실이라고 겹쳐있습니다. 대선실이 겹쳐있어가지고 3월 9일 대선이고 2월 13일 14일이 대선 후보 등록이 있는데 이러니까 뭐 여기 모르겠어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저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처럼 솔직히 사람치고 안 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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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핵 위호 외쳤다가 이 지지하는 사람들 칼핵을 찬성한 다음에 아 우리 윤석열 시사 잘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칼핵을 반대하고 대통령 사랑이었던 자들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거 있는 사람치고 안 해요. 그걸 전체로 그러시는데 지금 대선이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칼핵 위험한 주장을 해도 윤석열에게 타격이 되니까 입을 다물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중병설 같은 경우도 자꾸 낚시어 나오는 거고 뭐 대구는 내려가신다 자꾸 튀어나오는 게 윤석열 지지하는 이 변절자들은 박 대통령이 조용히 평생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탈행 위험만 얘기해도 이거는 살기게 될까봐 그런데 저는 탈행 위험만 얘기는 지본이고 그건 그건 지본이고 박 대통령이 그거는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이거를 뒤집어 주지 않으면 보수는 평생 보수가 만든 정권이 수백억대 내부를 해먹은 그 오력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꼴을 아는 겁니다. 근데 탈행 위허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철 시키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우리 명예인이나 정일이 공무장님이나 수많은 이제 법적 논리들 뭐 국회에다가 타놓은 것들 뭐 다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근데 법적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탈행 위허의 핵심은 그 당시 언론에 속고 JTBC에 속고 태블릿에 속았던 70% 국민들이 그 당시 30%가 탈행에 반대했고 70%가 탈행에 차지했는데 이 구도가 안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여전히 7대3 여전히 7대3 여전히 7대3입니다. 이게 이 70%를 최소한 그 안에서 절반 정도를 움직여서 아 내가 속았구나 언론에 이런 정도 사람들을 전체 100에서 35% 정도를 만들어내야지 탈행이 무효의 억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국민들 서민들일수록 과거에 5년 전에 자기가 했던 판단을 다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 채를 사보고 우종창 기자 채를 사보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렇게 해야되는 기자나 교수나 이런 자료도 안 하는데 먹고살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유일하게 저는 이 찬스라고 보는게 대선에 지금 온 관심들이 가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탄핵을 찬성했던 좌익이나 중간층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도 이것도 문재인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그냥 된게 아니라 그렇게 된거를 저희는 박대통령과 함께 이용을 해야된다는 입장인데 탄핵에 그렇게 열렬히 찬성하고 촛불을 늘렸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될까봐 잠을 못 자요.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둘 다 잘 못 자는데 일단 좌측은 좌측이나 중간측은 윤석열 될까봐 잠을 못 자요. 좌측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배신자예요. 아니 저게 문재인이가 시켜줘가지고 저렇게 출시하더니 이게 뒤톡스치고 절로가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때려 죽이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좌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의 주범이 윤석열이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또 사기치는데 자 김무성이 윤석열이 윤석열이 탈핵치고 맞죠? 다만 그 당시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표결이 들어갈때 탈핵표결에 200 230석 넘어갔죠? 240석 300명 중에서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60명이 넘어가서 탄핵산성이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3일날 특검에서 수사팀장에 윤석열을 임명합니다. 5일 전에 5일 전에 양쪽 다 윤석열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냐면 탄핵을 성공시키려면 농위원 헌재판례상 뇌물죄를 뒤집어씌 뒤집어씌 했는데 검찰 그 당시 박대통령의 검찰이 1차 수사 발표할때 뇌물죄를 차마 못 뒤집어씌웠습니다. 아니 재단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 케이제단 미르제단에 박대통령의 통장에 천안장 안 들어왔는데 이거 뇌물죄를 어떻게 뒤집어씌어요 뒤집어씌우려고 노력을 했어 그쪽도 근데 마지막 양심가 때문에 못 뒤집어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뒤집어씌우면 탄핵이 안되는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 뇌물죄로 뒤집어씌우를 가장 활용치치한 놈을 찾은게 윤석열이에요 웬만한 좌익검사도 못 뒤집어씌우던 증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을 찾아서 윤석열이 딱 임명이 된 다음에 아 뇌물죄로 뒤집어씌우나 이 확신을 가지고 가결시킨 겁니다 만약에 가결됐다가 뇌물죄로 안되봐요 그러면 조작날조의 대가를 스카웃하면서 탄핵이 통과가 됐다 그럼 주법이 누구에요 그러면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한게 그 때 K제당 민의재단 뇌물죄로 뒤집어씌웠는데 이거는 법원이나 헌재하면 엎어질 것 같으니까 말이 안되니까 또 잡아낸게 그 유명한 말세마리입니다 K제당 K제당 민의재단 뇌물죄로 엎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엎어졌어요 다 부재 나왔습니다 뇌물죄로 그러니까 뇌물죄로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골라낸게 정유라가 탄 말세마리를 박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뒤집어씌는게 윤석열이에요 이거는 국회의 탄핵 결의 안에서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탄핵 특검이라는 것은 탄핵에 관련된 거 함수하길 거 아닙니까 아니 정유라 말세마리하고 탄핵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탄핵 안에도 없는 거를 윤석열이가 충성심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서원의 딸이 독일에서 탄 말세마리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냐 이거는 그 당시 조중동도 주장을 못했던 거를 과감하게 윤석열이 뇌물로 뒤집어씌우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운동체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죠 정유라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 3명은 형제 우동체다 주머니를 같이 찬 또 4번로 만들어서 제가 정유라 할증을 만났습니다 정유라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그게 맞으면 내가 박 대통령 그 집 그거 내 거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냐 내가 팔면 되는 거냐 그럴 정도로 엉터리로 내몰죄 뒤집어지는 게 윤석열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탄핵 주머니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이런 얘기들을 저는 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봐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이 뭘 조력한지 잘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제3자로서 밝혀낸 게 우종찬 기자인데 우종찬 기자가 밝혀낸 얘기가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들이 만났을 때 한 번도 돈 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K재단, 민주재단이 재벌들이 알아서 만드는 걸 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내라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이가 요거를 청와대 공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재벌하고 얘기가 다 끝났어 네 본 얘기 없이 그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기록해가지고 다음날 청와대 공문서에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돈을 얘기했다 이런 날조 하나 주사를 근데 우종찬 기자가 제3자로 찾아서 그렇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더 많이 알겠죠 그렇게 조작 날조한 거를 저는 이제 태블릿 PC가 돼서 날조하고 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이 윤석열이 보다 그런 문제들을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조작의 주범이라는 걸 얘기해줘야지 윤석열이 떨어지기를 바란 카넹을 찬성한 국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안그러면 카넹을 구할 때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뭐 넘어가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의 여항을 미치는 윤석열의 정체를 알려줘야지만 카넹 찬성한 국민들의 귀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박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작을 날조와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는 검사가 대통령 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검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검사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조작 날조하는 검사가 필요하게 검사하네요 맞아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는데 대통령 되는 과정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 전 이것도 직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프학이라도 크게라도 윤석열이 수사에서 조작된 것들 큰 것들 한 두 개 정도 하면서 이런 자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라고 질러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임팩트가 잘했군요 지금 한 20분이 되버렸네요 제가 아 좀 더 내가 공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4년 동안 제가 뭐 감옥 갔다 하고 완전히 바닥에서 다 데이터 찾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검사 중 판사 중 들어 놓고 있어 버려가지고 뭐 일 진행해야 돼요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청와대 지만수 행정관이 썼던 태블릿 PC이고 그 김한수와 검찰과 특검이 공동으로 조략한 사건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 김한수를 부르면 돼요 김한수 불러가지고 우리가 드린 자료 가지고 김한수를 직접 신문해 보면 딱 답이 나올 거 합니다 한 20분 30분 신문한 다음에 필요하면 뭐 제가 대체를 들어가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김한수가 썼던 거를 검찰과 특검이 은폐했다 크리틱 IPM 거리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엎어진다고 생각하고 더 쉬운 제가 볼 때 더 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 있죠 SKT한테 제가 이 집회하고 기자회견을 세 번을 검사하러 가서 했는데도 SKT는 우리한테 전화통을 못합니다 그 대기업들이 SKT의 이동통신 대기업은 전체 소비자의 상대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죠 팔아야 돼요 SKT는 그거를 무슨 뭐 현대중공업처럼 뭐 조선배를 팔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굉장히 이제 인감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대본을 하면 난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CJ라든지 이런 데서 대본을 하면요 그쪽 협력 대회협력 전부선부 내려와가지고 그냥 술사고 갑자기 난리가 나거든요 나는 SKT가서 이렇게 대본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 SKT가 계약서 위조한게 맞다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근데 1년 10개월 동안 저희한테 단 한 번에 전화도 안 온다 대모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또 언론을 하지 않게 기사를 한 20개월에 갔다 썼어 위조했다고 재벌총수 최초는 이거 걸고 전화 한 통도 안 온다 이거는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틀렸잖아요 쫙 달려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틀렸으면 더 잘해줘요 실수할 수도 있죠 순사고 박사고 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못났다 한다는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난건데 우리가 하니까 그냥 검찰하고 짜가지고 드러누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소장을 내버리면 소장도 소장도 필요 없고 기자회견하고 저 최태훈이한테 전화 한 통 넣으면 사인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SK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SKT 그 계약서를 보관하는 서버가 있어요 서버에 이 수천만자의 계약서 DB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열어보면 돼요 이것만 열어보면은 이것만 열어보면은 이거 지금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2012년도 6월 20일날 개통됐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가 위조가 안됐으면은 그 날짜에 들어갔겠죠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 위조된 계약서는 2016년 11월 1일날 들어갔어요 그거 열어보면은 이거 11월 1일날 들어간건 딱 잡힐겁니다 이거 그거는 조작 못해요 그거를 조작을 하면요 조작한게 또 흔적이 났기 때문에 요즘 기술로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기자회견하면서 최태훈이 질러서 전화 한번 딱 때려서 알아봐라 이 정도면 뭐 못 가져갈거라고 저는 말이에요 SKT가 이런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사자로서의 권한 SKT는 문 닫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네 아니 어떻게 일개 재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또 사리려고 고객 정보를 시작합니까 맞아요 SKT는 이거 걸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섭뇌해야 될 것 같아요 SKT의 시가총액이 13조거든요 그거 다 내놔야돼요 다 내놔야돼 그러니까 이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은요 국민에게 쌓은 신뢰성 이거 갖고 태블릿 PC 하면요 한 한 단위면 그냥 이거는 끝낼 수가 있어요 반면 타블릿 문제는 좀 복잡한게 주로 막 위준들 막 안종범이니 막 그냥 뭐 차은택이니 막 이런 위준들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방에 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세블릿 PC는 이런 계약서라든지 딱딱 떨어지는 과학적 증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만 들면은 이것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도 이거를 막으려는 또 볼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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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하게 하려고 박 대통령이 태블릿 PC 못기게 하려고 뭐 어마어마하게 방해 고렉트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 태블릿 PC를 들지 않으면 탈행 부여의 길은 아주 멀어질 것 같아요 다른 제가 아무도 그려봐도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한참 멀어질 것 같아요 제 이런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려고 그래서 채널을 좀 열고 있습니다 좀 빠르면은 뭐 이번 이건 주말 안에 어떤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이 가지고 좋습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리고요 태블릿 PC의 진실이 왜 중요하냐 아니면 사실은 이제 관중들을 이제 밖으로 몰아내고 많은 사랑을 열어보니 핵싱타가 됐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태블릿 PC가 JTV에서 보도하고 그 이후에 기레기 언론들 자포 언론들 막 받아쓰고 이러면서 결국은 도화선이 된거에요 이걸 우리가 매듭을 풀 때 뒤에서 푸는게 아니라 앞에서 부터고 꼬인 매듭부터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리재 대표가 말씀하신 이제 태블릿 PC만 제대로 밝혀내면 나머지 뒤에건 제대로 풀릴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베리재 대표는 보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들어 태블릿 PC 이거 뭐 얘기하나가 잘못됐으면 또 들어가요 들어가면 게시죄가 적용되면 한 3년 살아야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강하게 나와가지고 책을 내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건 뭐냐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략하고 뭐 누구 말하자면 작당하고 이랬던 인간들이 보니까 막거든 그러니까 직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그러면 벌써 잡아야겠을거에요 저는 반대로 이제 집행위에요 6월 8일 끝나는데 출소 후에 오늘까지 집행위원장이 있었는데 경찰이 과연 뒤 부었나 이래요 부었다 왜 집행 못하게 되었거든 나는 집회를 하는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나왔다 아마 둘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투쟁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선거법 가지고 또 헛지랄하는 놈이 있을까봐 사전에 경고합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의 비방이 아닙니다 당시 특검에 윤석열이가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블비지에 이 불법과 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이 진실에 중심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팩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디 봐버렸네 그 사이 아 그래 제가 어지간하면 이 좌측을 잘 안 봅니다 옛날에 차를 볼 때도 더러워도 우쪽으로 막 계속 돌아서까지 좌회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할 수 없이 그러는데 자 지금 아마 여러분이나 우리는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막거리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 앞에 꼭 불법이 붙어야 돼요 이 불법 탄핵은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서 검찰 특검 그리고 또 법원 언론 기관 여론 기관 오늘 매니저 대표 말씀 듣고 보니까 대기업까지 관련된 허니말로 국가 반란 사건이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 사건을 원위치로 돌려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차기는 윤석열이 되든 저 뭐야 저 뭐 이재명이 되든 손상대가 되든 안 돼요 그 나라 꼬라지가 몰라 몰라 이럴 때 얘기해야 돼요 자칫하면 채린지 후보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면 나라 잘 될 수 있어요 없을 때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끼리도 사분오열돼서 니가 올리 내가 올리 성적대만 되면 아무 여지 훅쑥이 몰래다니지 말고 앞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나는 태별리 PC 갖고 싸워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사람 뭐 사회로 부정성으로 관리해서 가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듯이 태별리 PC의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도 드러낼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를 끊어내리고 나머지 1년 5일 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빨리 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다 마치시고 임기 마치기 한 일주일 전에 이 태블리 PC부터 시작해서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13,963명 이것들 전부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963명 헷갈리시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때려잡아야 되는 명단을 꼽아보게 걸려있거든요 이건 언젠가는 우리가 처벌려야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려야 됩니다 자 발제에서 이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진짜 이거 다 다 하니까 말이요 자 지금 우리 정예일 대표가 월요일 날 유튜브를 들고 다니니까 시계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있고 소녀상 부순다고 해가지고 또 붙잡혀 가고 나한테 실제로 뭐 그건 좀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이런 강단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사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더덕이나 3주년 맞아서 또 이런 행사까지 한다니까 뭐 큰 박수는 못 보내드리지만 발제하실 때 기분 좋거나 제대로 될 말씀을 안 드리면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박수 정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동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사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참 갑자기 이런 소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정일TV 채널이 며칠 전에 대통령 복권운동국 창입 3주년 행사장에 대통령 맹회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 진상조사위원회 입법청원한다는 제 영상이 유튜브 가이드 위반을 하고 하필 오늘 12시에 정일TV 채널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오늘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정오심 조작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해요. 왜 하필 오늘 이 세미나 한다는 그 재방송이 정오심 조작한다고 폭발을 당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는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우리 고노영 변호사도 함께 하셨네요. 지금 불법선거 법률 대리인 소송 대리인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부정선거 진상규명 없이 과연 대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노도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언론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정치하는 이 벌이장만이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꿈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마치 진보적 인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 척결 없이 저도 평생, 일생을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출신입니다. 당대 정말 노조 대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강성노조를 손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손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 이 사법부를 손보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위정자들을 우리가 속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부터 하느냐 하면 불법 탄핵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쓰레기 정치판 상황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뭐 변호사, 구로역 변호사 참석하셨는데 저는 뭐 사법고시 2차에서 떨어져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 법학자가 많아요. 우리 국회의 300명 중에서 60%가 절반이 넘는 60%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학자,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겁다는 거죠. 변희재 고문께서 자세히 태블릿 PC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은 조작과 선동으로 그리고 마녀사냥, 법리에서 사법적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탄핵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역사에 큰 오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는 왜 불법 탄핵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잘 몰라요. 지금 우리 5년 동안 이 아스팔트에서 비바람 눈보를 맞이하면서 투쟁해왔는데 저는 이 시간에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정말 손 꽁꽁, 발 꽁꽁, 호호 불면서 합핵에 의지하면서 태극기 들고 지난 5년 동안 싸웠던 우리의 동기들, 내가 가까운 동기들조차도 지금 태극기 변혈자가 되고 윤만세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사기 탄핵인지 왜 불법 탄핵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리고 이것이 알리진 상황에서 3구 대선에서 결정하는 것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국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혹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복근으로 사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제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웬 명료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근각 위독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모두 출신입니다. 삼성어령원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승모병원, 승모병원에서는 제가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 많은 유튜브에 정말 상상 못하는 허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대통령의 근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명예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여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정말 중국이 속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지 않고 묻어버린 채 어떻게 미를 향해서 전연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도 보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저는 여기 변호사도 계시지만 저는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법을 배운 법학도로서 제 견해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결의가 불법이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다. 당시 JTBC 채소원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포털 실시간 검색에서 하야와 탄핵이 번갈아서 1, 2위를 오로 내리게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기획 탄핵은 언론이 조작하고 선동해서 촛불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뒤에서 이툰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툰석은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혼장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연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김관령을 중심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면서 당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나가서 국회의원장에게 탄핵검토 설치 윤회를 제안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도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기박계의 경우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하였고 하태경은 당에서 4,50명은 찬성표가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굉장히 판단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은 사실상 당시 새누리당의 배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배신자들 때문에 의외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일단 독재체제를 운영하고 국회는 시도때도 없이 악법을 양산하고 사법부는 재판은 법리가 아니고 관심법과 마녀사냥을 준용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검찰과 특검이 명확한 사실 오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속법상 사실 오인은 무효 또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국제사회의 사법책입니다. 여기 권호영 변호사는 계시죠? 저 법화 공부 제대로 했죠? 흑금은 국정농단의 핵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은 태블릿 PC가 내 것이라면 돌려달라고 하니까 재판부는 태블릿 PC가 최순실일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JTBC도 비슷한 논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우리말로 거짓말과 선동으로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순실을 대리해서 이동한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반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지 대통령을 탄핵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태블릿 PC가 주인이 최순실일 것이 되고 형이 확정되니까 이제 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 기반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변의제 고문은 지난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태블릿 PC의 주인은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싸운 결과물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을 농담하는 사실이 없음이 이제 와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공과 국회 언론이 거짓과 조작으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총안에 방을 뺄 시간이 되자 이제 와서 재판부가 불법 탄핵했던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시국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탄핵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실파대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은 처음부터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등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국회의원 3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탄핵 소추안을 모두 읽어만 보았어도 그리고 국회법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살펴만 보았어도 탄핵 소추안은 구결되었거나 폐기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국제사회의 사법 제기는 중요한 절차적 험결은 무효 또는 무죄입니다. 여러분이 맞으시죠?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민사 소송 중에서도 중요한 절차적 험결과 사실로의 심리 미지는 무효 또는 무죄인 것입니다. 이 답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장미 소장 대인의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 소추자가 자승되었다는 험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헌법재판소 이장미 소장 대인이 판결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삽입했겠으니 이 말을 부승하면 국회 탄핵 소추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에둘러 표현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양심 고백이 담긴 판결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로스 같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헌정사에 5점은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신속성만 앞서운 불공정한 탄핵 재판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1730일 동안 인신감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전국 입법정보서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부로 제정된 것은 5.18 광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있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안폭지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부로 제정해서 분명히 이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진상을 국회에서 먼저 조사를 통해서 심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참여자 과반이 넘는 다수 덕표자로 확인돼서 헌법 제70조에 따른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보장받아서 2013년 2월 25일 제69조에 의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회의 창단에 노력하여 대통령 의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함에 따라하고 성사하시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의사의 직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수행할 도중에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탄핵 234표로서 가결하고 소추안의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불법소추안을 각각 또는 기각하지 않아야 하고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2016 헌나 1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접철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파면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사건이 왜 불법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어결서 수동제출은 명백한 국회법 제95조 위반입니다 탄핵소추 결정권은 헌법 제65조와 11조 제1항 제2호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4조 탄핵소추 절차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의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불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상의 불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4개항의 10개 혐의 위병이 중개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의되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효되었고 국회 제조금융 3분의 2상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어결서는 국회의 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류죄 형사위반의 범죄 행위를 하고 지적하면서 탄핵소추 결의 가부를 묻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회화하여 가글 요건을 충족시켰다면서 탄핵소추안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9일 탄핵심판심리 반영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도 그치지 않으며 임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의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수정했습니다 종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2016 헌나 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심리 절차 중에서 의결서를 제출한 탄핵소추어결서 수정은 국회 제95조 상황의 수정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심리 미정과 중대한 절차적 험결임으로 명백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어결은 명백한 우여입니다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이 아닌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탄핵심판심리 중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를 수정 제출한 탄핵소추장 수정서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새로운 등으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국회법 제95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2016 혼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 대하여 헌법재판 중 이를 함부로 변경하여 제출한 탄핵소추 고정서는 국회법상 포기를 거치지 않는 중대학 제가 늘 주장하는 절차적 험결되어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법 제26조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 열쇠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늠한다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정구서를 및 창구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지 정본의 청구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소추장 변경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사항으로서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에 개시되었고 제출된 탄핵소추장은 마치 재정의 결의 절차를 거친 어느 법률과 같아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는 임의료 변경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의하여 표결한 탄핵소추장은 탄핵소추에 대한 각 국회의원이 결의 표시와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표결이 아닌 의사봉으로 가결한 명백한 불법 탄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추장의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탄핵심판은 명백한 탄핵소추 어겨서는 헌법재판 관련 제의를 받고 있어서 국회는 탄핵소추장을 보증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표결제차도 없이 변경하여 헌법재판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헌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제의로서 심판청구인 국회가 담아봐여 소추 어결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위법사실이 존재로써 탄핵심판 결정에 근거된 이미 수정 제출된 소추장의 보증은 명백한 위협으로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이 법률적 하자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각각 또는 기각이 결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수 의지가 없었던 헌법재판판에 의하여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또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장의 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 형사 재판에서 가리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추 어결서를 혼자 제출하겠다고 진술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로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한 것은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대통령 박근혜에서 탄핵소추 어결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국가가 같이 탄핵소추위원장의 그는 법정 진술에 따라서 탄핵재판은 무효재판이었습니다 원래 국회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을 어결했던 것이므로 국회에 자신이 설치한 특권과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것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써 형사적 책임이 없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촛불 시위대 기소에 눌려서 소추하는 것과서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추려서 심리하고 혼재를 압박하여 법률에 맞지 않으냐는 탄핵소추안을 인제와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히데이 사기재판이었습니다 탄핵소추장은 당사자의 법정 합의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1항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합 부적합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정을 유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어결을 거쳐온 탄핵소추장의 헌법재판에서 심판청구가 부합 부적합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 해당한다면 그 보정기관은 심리기관이 산입하지 않으냐는 갔던 것 제4항 보정명령서의 재차 국회의 어결로서 탄핵소추에 대한 어결절차적 거치는 과정으로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보정명령 절차나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중대한 절차적 헌결에 해당하므로 탄핵이 무효인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준용규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냐는 한도에서 민사소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죄기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임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속을 준용하고 있으니 형사소송상의 공소장과 같은 탄핵심판에서의 탄핵소추의 의견서를 공소장의 개념에 준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의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이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당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를 했으면 심판해야 한다고 대부분 2020 3월 12일 판례도 있습니다 공소장 1번 주의는 재판 제도의 생명이나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변인 원칙으로서 그 원칙에 달하는 재판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한 공소 제기는 법렬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 기가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부분 2009년 7.436 전원 1.8레도 있습니다 이란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1번 주의에 반하는 공소 제기라고 인용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렬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여로서 공소 기가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형사소득권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탈의 소축 어결서 역시 공소장 1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하면서도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위임받은 헌법상의 국가권력분립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축권은 국회법 제95조상의 본회의 결의 불안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로서 결포 보정 변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결포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축 어결서가 보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면 국회법 제95조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지 탄핵 심판의 심리법 중에서 양당 당사자의 임의동의로서 보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던 탄핵 심판에 반려 헌법재판관 팔면 피소주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규정을 미리 정해두고서 중대한 절차적 헌결과 탄핵 판단이 혐의가 된 사실의 증거조차도 없이 촛불 방고지와 검찰의 날치기 수사보고서를 정보로 삼아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여 위법한 파면 결정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형사소송법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의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본의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는 불법을 여실히 드러낸 위법한 불법 탄핵 심판으로서 재판원의 독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결혼재판고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은 자신들이 선고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부정한 명백한 위법이라는 재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른 분들이 많아요 헌법재판소 결혼자 판례도 스스로 부정하고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 제6조 1항 재판관 3명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본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1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어하는 헌법재판소 심판은 재판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 법당 8명이 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헌법 제11조 2항에 규정한 8인 재판은 우열한 법조인의 일치된 공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헌법재판소 판로 지집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25조의 심판과 제23조의 심리는 같은 것이니까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합헌이라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법률에도 맞지 않는 개별에 불과합니다 탄핵 사육을 개별 투표가 아닌 일부가율 투표는 우유라는 국민적 법률 상식에 비해서 투표 방법은 국회의 자율권으로 혼자가 재판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을 헌법재판소가 했으며 정거 없이 소처하는 것을 검지하는 헌법 제11조의 정법 절차 원칙에 의해서 국회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여 국회의 법률을 헌법보다 상입별로 착각하는 법관들이 헌법재판을 진단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막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국회의 탄핵소처장을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멋대로 뜯어 고쳐서 그 고친 소처장을 재판하는 사법만행을 재판하는 이름을 합류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새 탄핵소처장으로 자신들이 재판하는 불고불리의 재판기본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회는 어떤 위헌적인 방법과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대통령은 다툴 수 없다는 그야말로 3권 분립의 기본 원리도 무시한 불법 판결이었습니다 국회의 소처장에는 없는 사유, 검찰과 특검 조사, 부릉을 자신들이 끼워넣어서 그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불법재판을 자행했습니다 국회가 중대한 사유라고 낼세형 사유는 무죄라고 하면서 국회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 사유를 중대한 사유라면서 그 사유를 대통령을 탄핵한 초법적인 정치재판을 하였습니다 고의 없이 처벌 없다는 건대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아무런 고의도 입장도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 논리를 가지고 헌법 위배를 인정하여 파면에 나게 이뤘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맞추어서 재판을 끝내기 위해 피의청구인 측의 모든 주장과 정의의 신청을 1917년 2월 20일에 기각하고 결심하는 편파적인 졸속재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일찍이 유신실에 없었던 인민재판실의 판결을 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 과정은 중대한 심리 미진 그리고 사실 오인 절차적 헌결로 확인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무효임으로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회복이 법치 회복의 길입니다 결정! 결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단속 길긴 하지만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좌파들이나 이 탄핵에 동조했던 탄핵을 주도했던 이정리 심지어 문재인까지 아마 내일 아침에 기절초풍에서 좌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정일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이 지적 불법 탄핵에 이 모든게 홀바만해지면 본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대통령 자리에 가서 마지막 인기를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요걸 하려면 아까 우리 바로 베리대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게 대해서는 여러분 좀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해봐요 헌법수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정리 읽어내렸는데 지금 문재인 4년 10개월 동안 아예 헌법수 의지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인간들은 문재인하고 탄핵 심판한테 헌재 8명하고 똘똘 묶어가지고 한몸에 감옥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감옥 보낸다 이거 되게 좋아하네 감옥을 보내려면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무속인 가지고 난리고 한쪽에는 형수분을 쟀다고 난리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무소속이나 이제 문서정당 후보들은 이런 언론에 또 뭐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공약 아무리 좋은 국가 미래를 그걸 내놓는데도 국민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물론 토론에서의 발제에 대한 토론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아마 최대주 의회에 이제 아주 국가 미래를 위한 이런 공약도 조금씩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에서의 우리 최대주 의회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 때문에 토론을 하고 가신 신동보, 재동보 등무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대선후보로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탄핵에서 북한 역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인상 깊게 그러십니다 변이저 대표 발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증거들을 밝히고 또 굉장히 좋은 저작물을 발간을 하고 해서 사실상 JTBC 태블릿 PC의 진실을 거의 다 규명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도작 증거들 그것을 자료에 몇 개 첨부를 해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만간 이렇게 한 일주일 이내에 비톡 비톡이 되겠죠 조만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거론을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일 공부장님께서는 국회 탄핵, 현재 탄핵의 법적인 문제점, 사법적 문제점,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래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법학적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탄핵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그리고 사기와 날조, 도작이라는 탄핵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잘못되는가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벌써 아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사실조사, 증거조사에서 자료들이 더 나와야 되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많은 다양한 자료들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핵, 무효투쟁을 지금은 우리가 오늘 1월 27일 오늘 이 시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논의하고 12월 31일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탄핵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인가 하는 탄핵, 무효투쟁이 투쟁의 방법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토론한 것 또 그런 생각한 것들을 아직 충분히 제가 분포하고 정리는 못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지름답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7년 3월 10일 날 어떻게 됐든지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해서 이제 19대 대선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대선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4월 달에 성공을 넘어져서 5월 초에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선출이 됐죠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하고 각 국룰을 정말 얼룩둥땅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지금 5년째 대통령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5년에 가까운 시기에 각 사회 정책 영역에서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앞으로의 어떤 비전, 성장 동력 이것을 장시간과 그런 앞으로 추후 2년 이내에 광범위한 자료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무튼 그런 잘못된 탄핵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수행을 했고 이제 거기다 해가고 있고 이번 20대 대선도 저는 2017년 탄핵 사태 여전히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있는 이재명 후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고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물론 저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념에 대해서 내단이 어떤 반대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상과 이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서 그 인간의 어떤 인간의 심성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도리 그 사람이 수행을 했고 그 사람이 행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과연 이렇게 상식과는 도리가 먼 사람이고 아니면 어떻게 민주당, 집권, 여당을 일통에 보관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그 성남 성대원시장 가서 또 저기 소년공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뭐 또 돌아가신 형님을요 제가 그거 질질 짜면서 한 15분 20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쭉 한번 들어봤는데 참 혐오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막 봤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계속 보살했기 때문에 봤는데 돌아가신 형 이재선 씨를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에 암 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정말 우리 공인의회사로서 시장의 자기 개인의 이립을 위해서 시장의 개입 내 동생이 성남시장인데 내 성남시장 형으로서 내가 어떤 시장의 개입에서 내가 어떤 정치적 이립을 얻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규정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형을 또 죽여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은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된다 구파 이재명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 형님 형수 그 다음에 그 독하 이재명이란 사람하고 그처 김혜경씨 혜경문 씨라고 하는 그분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보셨죠 백종석이란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보셨죠 제가 29금이라고 했습니다 29금 어디 저기 청년들도 볼까 온 서울 정부의 그런 무시무시한 포로 영원의 복사의 장식을.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 일반에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훨씬 더 잘못한 그 큰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요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고 저는 그 관련된 공소장도 국가 이재명을 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제 의견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재명이 어떤 일을 보냈는지 더 깊숙이 언론에 나온 것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 그 녹취록을 어떻게 이겨내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형님을 사실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가면서 또 형님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힘으로 넘어와서 윤석열이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좌익들이 좌익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좌익들의 공격이 크게 안 먹히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왜 안 먹히느냐. 권실적 비판을 좌익들은 자기 모순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권실적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권실적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당신이 죄 없는 사람한테 무거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부담한 법리를 만들어서 당신은 완전히 45년 구경하고 사람으로 죽을 정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22년의 형은 병을 밖에 만들었잖아. 그리고 소홀히 윤재인 정부의 피규 정치보 복구, 적폐청산 수사에서 최첨단에서 그 무슨 사람 물어 죽이는 게 피풀 테리어 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물어뜯어서 수백 명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정당한 어떤 집행이고 정당한 어떤 법치에서 정당한 법리에서 확실한 어떤 소명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내리는 정당한 형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자살한 사람만 4명이 됩니다. 200명이 구속되고 바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급일에 취약의 검사, 검사도 아니죠, 검사. 가령 의사가 환자 수술 잘해서 살려내라고 칼을 줬더니 그 칼로 환자를 죽여버리면 수술할 때 자기가 실험하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죠, 사형이. 그게 의사입니까? 윤석열 검사라는 친구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는 인권복, 약자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로 들어온 사람도 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호흡함을 벗겨주는 것도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사가 지급적 책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의 그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국민들이 어떤 그런 조국인이나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구해줬더니 그 권한을 갖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뒤집어 씌우고 국고선식죄 뒤집어 씌우고 공직선고기관 뒤집어 씌워서 22년이면 징역역을 밖에 만들고 180억의 벌금, 35억의 추징금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추징금을 추징하겠다고 벌금을 고전하겠다고 해서 살리는 집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명 복권을 사명 복권이 일어나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투한 노태우 대통령 사형선고 다 와닿았을 때 그때그때 그분들은 어떤 집을 다 공매로 그렇게 해서 다 취업을 해버렸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윤석열 특검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 사람이 한 것은 최악의 정치법이고 개인적인 사기적 복수고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그 역사를 남겨야 될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도 결국은 지난 잘못된 2017년 탄핵사태의 악성 구성비였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이 엉망진창 대선 이상한 비정상 대선이 되어버린 것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권 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대전구 투쟁 정권 타도 투쟁을 대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 기대하는 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무효화 투쟁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31일 날 3연 복권이 돼서 나오신 이후에는 이제 탄핵 무효화 투쟁의 중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투쟁 사법적 투쟁이 있는데 정치적 투쟁은 가장 핵심은 최대한 빨리 이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무너뜨려 버린 위헌 불법 탄핵 사기 날조 조작 탄핵의 핵심 주역은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탄핵 무효화 투쟁의 시작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사면복권에서 자유의 몸이 있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탄핵 무효로 우리가 그렇게 주기청에 6년 동안 우리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야기를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투쟁으로 지금 최소은 원장이 정말 가열차게 눈물이 없도록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진실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소송에 투쟁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령 한 가지에만 주진 박근혜 대통령 섹스테이프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발했어요. 불기석으로 끝났습니다. 불기석으로 그나마 잡아다가 주진은 권력이 약하니까 제가 문재인한테 고발했는데 문재인한테 조사는 못하고 주진은 잡아다가 조사를 했는데 불기석으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섹스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사 회상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런 말을 주진우 당시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명한 책임은 져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주진우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례가 있어요. 너무나 입에 닿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유효투쟁이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자유통합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를 해나가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4분의 어 어 어 발제 아마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아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결론에 아마 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앞에 계시는 이 네 분들의 투쟁 또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이제 시민단체 투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한에게 진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제 이걸 원상태로 돌려놓느냐 못 돌려놓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목숨 걸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옥에 가보신 분 별로 없을 텐데 지옥의 가장 중심의 뜨거운 자리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침묵하지 마시고 베리제 대표의 새 방문 책을 또 한 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최대집 부부 정의일 대표 신동부 제도 앞선 사람들의 그 뜻을 여러분이 함께하시고 투쟁하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앱콘 시간각에서 포럼 질연답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여기 나가시다가 불편함이 직접 나와서 나오시면 붙잡고 물어보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돈이 없으면 4시까지 안 되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 예 올해 시간 세민아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실 때 제가 준비한 건 서울입니다. 손문도 빠지지 마시고 서울을 받아가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 멀리서 바쁜 시간을 알려주셔서 오신 여러분 예빈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가열찬 배국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발제 토론전 오신 애완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십시오. 감사로 케이크 커팅이 한번 읽고요. 하겠습니다. 고생 제목 기다리세요. 예방 아 5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1 504 관제 끝나고 가면하세요 2 4 5 으 으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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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윤리원장이 고생 guest 를 마치 랑 바닷가 아 그래 총을 한다고 태우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말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말입니다 5 5 5 5 5 5 5 라이트는 분리에 제 그러니까 이 날 타입은 제가 간단한 것입니다 으 음 으 으 아 네 아 아 아 어 으 o 으 아 아 어 왜요? 선생님 저의 선생님 제가 잠시 한 받으만 하겠습니다 잠시만 주목 해주세요 제가 박근혜 대표님이 불법판외로 소송하려고 혼자 정보를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민원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헌법 65절에 68절에 오만법을 다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낸 거는 이게 첫째 국회법 130조가 잘못됐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판의 소출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발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출 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판의 소출의 사유, 증거 그리고 그 밖의 조사에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판의 소출가 발의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정비가 말했듯이 밝혀진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탄핵을 할 때 그리고 판의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이게 판의 소출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송을 할 때 뭐 헌법 65절이 68절이 여러가지를 하지만 이게 탄핵 소출가 발의가 돼야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130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송을 하고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알면 이 탄핵 자체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전에 노부연도 탄핵이 되셨어요. 특히 노부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노부연은 다른 게 있다면 내몰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탄핵은 나중에는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내몰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밝혀진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성사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국회법 130조가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0조가 위헌입니다. 이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 우리 지금 태권란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네 세미나 마쳤고요. 저는 마포로 넘어가서 네 세미나 마쳤고요. 네 세미나 마쳤고요. 네 세미나 마쳤고요. 네 세미나 마쳤고요.